모든 시간들을 모래시 우리 둘만의 얘기를 나눌 거야 기억을 건너 그 순간 그때 널 만날 수 있게 되면 아마도 기적과 같은 일이 아닐까 멈춰버린 내 시간 속에서 마침내 너를 발견한 건 천만 분인 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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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많은 시행차고 그 끝에 마지막이라고 생각한 그때 보현이 아닌 운명처럼 모든 게 딱 맞아떨어집니다 흐려진 시야 속 지켜빈 네 향이 이끌어 너에게 자수처럼 된 곁색해 그곳에 더 다 닿을게 붉게 물들어 이 곳엔 언제나 그랬듯 내겐 아프더라도 넌 괜찮아 우리 둘만의 얘기를 나눌 거야 기억을 건너 그 순간 그때 널 만날 수 있게 되면 아마도 그 순간 그때 널 만날 수 있게 되면 그 순간 그때 널 만날 수 있게 되면 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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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만의 사진 속 웃고 있는 우리들 추억이라 말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오길 그대의 웃도 그대의 하늘 너의 빛마저 기억할 수 있을걸 흠